왔어? 왜 기다리는 건 아니지? 아니야, 내가 좀 사들었어. 추천받은 와인인데, 같은 걸로? 알아듣어. 서프라이즈. 너무 예쁘다. 이건 청와대 만찰때 유문 어떨까? 특별히 신경써서 맛임보시네. 감동받았어. 언제 이걸 다 준비한 거야? 당신이 좋다니 나도 좋은데. 우리 건배할까? 오늘은 편하게 되기까지 마시자. 많이 괜찮으시대? 그래서 불안해 보였구나. 당신 지금 떨고 있어. 심각하신 건 아닌가 봐. 얼른 가봐야 될 것 같아. 그래, 가자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아무튼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